야 대박이네 6381님이 많이 화가 나셨네요 뭐야 산타 할아버지가 사실은 뭐 황비용인거야 뭐야 안자책이야 왜 와시팅 과학 잘해 이러면서 책이 없거나 이렇게 해서 산타 할아버지 나중에 만나셔서 왜 그러는지 한번 물어보신 적 있나요? 왜 안자책을 주셨나? 어 저는 근데 받기 전부터 진짜 한 달 전부터 그 장난감 세트 있잖아요 요리할 수 있고 이따만한 거 그걸 너무 갖고 싶은 거에요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? 얘기를 한 달 동안 했죠 근데 산타 할아버지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산타 할아버지가 웃기지만 너 공부해? 머리맡에 정말 조그만한 게 놓여져 있는데 설마 이거 아니겠지 내 방 나가면 뭔가 있겠지 했는데 없었고 한자책이었어요? 그게 다였어요 6살 때 한자책? 네 지금 그래서 한문을 잘해요? 아니 하나도 몰라요 아니 웬디 외국 살다 오지 않았어요? 네 맞아요 그럼 이게 외국에서 받은 거에요 한국에 있을 때 받은 거에요?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받았구나 그리고서 한자책을 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받고서 외국으로 간 거예요? 아 이러다가 초등학교 몇 년 다니다가 바로 외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외국 가게 된 게 이거 공부하기 싫어하고 아 한자책은 영어 공부하러 간 거야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하면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반항한 거 없네 13년